한글자막 by 김정은 우리의 오보이신 경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주시고 새해를 맞는 온 나라 모든 가정들의 행복을 뜨겁게 축복해 주시옵니다. 간평생 인민행결차를 타시고 저국의 부강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볼멸의 혁명 업적은 여기 평안북도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혁명적 대책을 개척하시어 자주수호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삭주군과 장성군, 운산군, 동창군 등 도안의 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어 지방경 개척하시어 자주수호와 민족보영의 길을 열어주신 삶 2014년을 맞이해서 국립교양학단 음악회가 모란먼 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안에 갓개친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관연학 조국 찬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관연학 내 나라의 푸른 하늘, 피츠카도를 위한 회나 합주 이강산 하도조와 관연학 불타는 서원, 발걸음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오늘 풍치수리안 대동강반에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상으로 훌륭히 일떠선 문숭물놀이상에 척하시어 자주 갓개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났습니다. 풍치수리안 보통강반에 자리잡고 있는 청리관에서 여러가지 음식들을 성의껏 봉사해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를 맞이한 근로자들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설노, 전골, 전골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녹두지짐을 비롯한 민족여리들과 국수죽볶음, 닭알찜, 그리고 뱀장어구이와 같은 특색있는 여리들, 생선남비탕, 각종 풍제여리들, 여러가지 고급빵과 떡류를 비롯해서 152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상쾌하게 닭알을 할 수 있도록 과일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조직을 더욱 잘 짜고 들고 선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더욱 높여서 인민들에게 당의 운정이 더 잘 가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